자,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제 입문 OT 끝나고요. 민법 총집부터 해가지고 물권 계약법 이렇게 나갈 건데요. 지금 입문 과정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되지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 메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듣고만 계속 흘러나가면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권리변동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가장 기본 교과서에. 그런데 지금 우리 입문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법률행위라고 해서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 차트가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 시간에 전체에 흘러보겠다는 과정은 아닌데 그냥 이런 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권리변동, 권리변동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가 없어서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연결된 부분을 교과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민법에서는 두 가지만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거하고 채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그럼 물권이든 채권이든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라는 거예요. 물권, 권은 채권, 권이거든요. 물권과 채권의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 권리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 그럽니다. 변동은 권리가 물권,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 그렇죠?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권, 변동, 채권, 변동 이렇게 갖다 놓겠죠. 물권과 채권의 공통 단어가 권리다 보니까 권리변동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예를 하나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보자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집이에요. 이건 쇼가 아니고 집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라는 권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물권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소유권, 소유권 그래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데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변동된다,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의 변동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권리변동 그러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참에 우리가 시험에 배우는 민법은 모든 것이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효, 취소, 유효, 무효 아니면 여기처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항상 이대별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채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항상 두 개로만 나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민법은 적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절차법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절차법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세법 같은 것도 경우의 수가 많지만 민법은 경우의 수가 보통은 두 개밖에 없어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을에게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 자, 원인이 이 원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법률 행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과시키는 건데요. 자,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여기에 포인트가 여기는 행위예요. 행위라고 돼 있는데 그 행위가 자, 의사. 의사 표시. 즉,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저 의도라고 하는 거 또는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싸잡아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도한 대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법률 행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보통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처럼 법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 그럼 규정이라는 건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법률 행위, 이외의 행위를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개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자, 의사 표시, 의사 생각한 대로 의사 표시가 생각해요. 생각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편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이 마른단 말이야? 내가 물 한 병을 사야 되겠다라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짚고 가게에 계산하고 내가 사갖고 와요. 그럼 원래 물 한 병이 편의점 사장님의 소유였던 것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내한테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의사를 표시해서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매매라는 거죠.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가보면 매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매매 매매라는 건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팔고 싶거든요. 팔 때 1억 정도의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누구한테요? 어, 을이란 사람한테 야, 을 나 집 팔고 싶은데 너 1억에 살 생각 없니? 자, 의사를 표시하죠. 갑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란 사람이 어, 그래? 내가 그럼 1억 정도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승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승낙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을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갑은 내가 생각한 대로 1억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억에 따라서 효과가,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 거죠. 그런데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아, 갑의 집 1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 1억에 내가 사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전체 사자 봐가지고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에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줄임말이라는 걸 쓰거든요. 법률 용어가 약간 줄여져 있어요. 축소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법률 행위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추각된 단어로 써서 만들어지는 게 법률 용어예요. 약간 간편하게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 행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걸 앞으로는 약정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약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약정 전세권, 약정 지상권, 약정에 의한 저당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앞에가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표시에 의해서 의도한 대로 지상권을 맺었구나 저당권을 설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법의 규정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을 약정, 의도한 대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법률 행위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션범에 들어와 있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 뭐예요? 중개사의 역할은 양쪽, 갑과 을, 매도자, 매수자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의사 표시들을 조절하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법률 행위가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법률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9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9문제 정도. 10문제에서 9문제가 법률 행위 쪽으로 문제가 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법률 행위가 뭐냐.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나 팔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나 만약에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먹을 거예요. 그럼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내가 돈 지불할 테니까 이게 법률 행위예요. 나 오늘 집에 갈 때 158번 타고 갈까? 아니야,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이게 바로 뭐겠어요? 당사자 의도한 대로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전부 다 법률 행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없이 법률 행위를 할 거거든요. 출퇴근할 때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게 다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나 임대차를 구하고 싶어. 보증금 천만 원 너무 비싼데. 500, 월세 50만 원, 80만 원 너무 싸. 비싸.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가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다 생각하면 돼요. 법 쪽에서는 평상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다 법률 행위거든요. 그러면 법률 행위와 다른 발생 원인도 있는데 권리변동이 그게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의 규정. 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하지 않고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의 규정. 그럼 이걸 줄여가지고 법률 행위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해서 약정합니다. 약정. 약정 그렇게 표현하지만 법률 규정은 법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여가지고 법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법률 규정은 법정. 그렇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아 그러면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약정지상권, 약정저당권 그러면 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게 뭐가 있냐.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규정,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이외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줄임말로 법정이라고 해요. 앞으로요. 자, 앞에가 법정갱신. 우리 모르죠 지금.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가장 법률 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상속인 즉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상속법에 따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재산이 이전된다, 상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수용.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 땅을 좀 도로에 편입시켜서 사용하고 싶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그래, 공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내 땅을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당사자가 합의해요. 구치자체하고 합의해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이건 합의 수용이라고 해서 이건 법률 행위예요. 이건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국가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가 땅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좀 돈을 더 요구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법에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춘다면 내 땅을 수용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수용, 다른 말로 강제수용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고요. 국가가 무조건 개인 땅을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강제로 뺏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가격에 팔 생각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수용이 된 거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돈 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의사를 거절해버리면 국가가 공익사업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다리죠. 협의 수용, 강제 수용. 협의 수용은 법률 행위, 강제 수용은 법률 규정.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약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그와 반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의도한 상관이 없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 줄여서 법정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또는 뭐예요? 이게 수용, 강제 수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거의 계약,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뭐냐? 권리 변동은 두 가지예요. 원인이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권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물권, 또 하나가 채권. 이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죠. 앞으로 우리가 민법이든 물권이든 계약이든 간은 거의 대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짧게 한 번 정리했고요. 좀 우리가 쉬었다가 권리가 뭐가 있냐? 권리가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입문서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좀 쉬었다가 잠깐 들어오세요.